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신대학교 대학원 로직 수업 지난 학기엔 큐베이스에 이어서 로직 수업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겸해서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장비 연결하는 거 그리고 내가 로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직에 대한 기본 기능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로직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겠죠. 흔히 로직 프로 X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큐베이스와 마찬가지로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역자인 DAW의 일종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음악 즉 미디를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레코딩 저희가 이제 녹음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는 믹싱 또 우리가 녹음된 소리를 잘 만들어서 또 다듬고 필요한 소스로 우리가 이제 또 만들 수 있는 믹싱 작업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링. 마스터링은 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음악들을 발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또 전반적인 사운드 밸런스라든지 EQ 밸런스 이런 것도 작업하는 모든 작업들이 이제 마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자세히 하는 것도 저희가 학기 중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로직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이번 학기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저희가 이 로직을 이해하기 전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먼저 로직에 대한 거를 제가 정리를 잘하는 게 아무래도 이 애플 홈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로직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에게는 맥이 필요합니다. 로직은 기본적으로 맥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DAW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맥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맥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랩실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맥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요즘 나온 최신 맥은 카탈리나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카탈리나 이상이 지원되는 카탈리나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맥 OSX라는 건데요. 지금 맥 OS가 10.14.6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3.6 이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제 컴퓨터에 있는 이 맥 OSX를 보여드리자면요. 저는 10.15.7 카탈리나라는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는 10.6.3 버전이 로직의 버전이거든요. 잠깐 이 버전을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10.6.3으로 되어 있죠. 이게 최신 버전인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버전은 아무래도 이 이하의 버전에서 쓰실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10.4.6에서는 10.6.3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5.7를 되어 있는 이 OSX가 있는데 이 OS 버전이 이제 우리가 전체 기능을 다 쓸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로직은 여러분들이 아이패드와 연결할 경우에는 로직 리모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OS 버전 13.1 이상이 돼야 되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좀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차차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워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오디오 샘플레이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어떻게 스코어 디테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벌, 스코어 심벌, 악보 기호들을 어떤 걸 쓸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이 어떤 게 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몇 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소 6기가 이상 그리고 72기가바이트의 용량이 필요하다는데 이 중에서 한 70기가는 거의 샘플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많은 거를 주고 있죠. 믹서 같은 경우도 1,000개의 오디오 친환스트립을 지원하고 1,000개의 가상악기를 쓸 수가 있고 1,000개의 억스트랙을 쓸 수 있고 256개의 버스트랙, 1,000개의 외부 미디트랙 약 4,256개의 트랙을 쓸 수 있죠. 굉장히 많은 트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인서트가 됩니다. 프로툴 같은 경우는 10개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15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8개의 오디오 미디 플러그인도 가능하고 또 12개의 센스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32개의 그룹들이 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이런 기능들을 주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로직의 가격은 199불인데 저희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애플 에듀 앱 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앱 번들 보시게 되면 이게 나와 있는데 5가지 전체가 약 199불 한 26만, 2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컷 프로 그리고 로직, 메인스테이지, 컴프레스, 모션 같은 이런 것들을 5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시면 아무래도 좀 편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큐베이스에 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은 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맥만 있으시면 이런 프로그램은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선 이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가지 악기들이 있다라는 걸 쭉 나와있고요. 여러가지 지원하는 포맷들을 또 나와있습니다. 로직 프로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그림이 나와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있고 여러가지가 보이죠?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룹 라이브 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가 이제 리듬 패턴 아니면 이제 뭐 코드 패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해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리믹스 FX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라이브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이런 거 역시 또 아이패드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로직 리모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베이션사의 런치패드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또 활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텝 스콘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가지 비트를 찍을 때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을 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음악 만들 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레고 블럭을 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블럭 쌓듯이 저희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것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직 리모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아이패드인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인 경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연동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시컷 이어 비트 비트로 제가 만들 수가 있고요. 믹스하는 거 역시 또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된다라는 거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좀 재밌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킥 커맨드도 가능하다는 게 보이고요. 기본적인 샘플러 우리가 이제 큐베이스에서 배웠던 할리온과 같은 게 이 샘플러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퀵 샘플러 퀵 샘플러 기능도 저희가 이제 웨이브 에디트 편집하면서 샘플러 트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역시 또 이제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트랙도 나와 있습니다. 드럼 씬스 요즘 흔히 말하는 808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씬스를 해서 나만의 드럼 소리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드럼 머신 디자이너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드럼 비트를 저희가 만들고 이것들을 하나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도 있는 게 바로 이 드럼 머신 디자이너입니다. 여러 가지 드럼 머 키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드럼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마치 드러머를 고용을 하듯이 이제 이 드럼 머 트랙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비트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더 크게 쳐주세요 좀 더 작게 쳐주세요 좀 복잡하게 쳐주세요 좀 더 단순하게 쳐주세요 여기에는 뭐 심벌을 넣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에 또 이렇게 라우드, 소프트 크게 작게 복잡하게 단순하게 필요한 악기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드러머 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느낌에 맞는 그런 곡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랙이 드러머 트랙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컨버지션 앤 퍼포먼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녹음했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어떤 이런 다양한 다이내믹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보이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저희가 좀 여유가 있으면 미디 프로그래밍을 클래식 피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런 오토메이션을 하는 것들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얼티메이트 웨이트 레코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녹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디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템포에 대한 것들 스마트 템포라고 해가지고 템포를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플렉스 타임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피치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만든다거나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길이를 조절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로직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터나티브 얼터나티브 해가지고 이제 트랙 얼터나티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트랙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테이크를 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장난감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음악 디테일보다는 이런 디테일도 중요하지만은 직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로직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트랙 스택 이런 것도 보이고요. 트랙 스택은 이제 저희가 트랙을 쌓아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뭉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VCA 그룹도 가능하고 VCA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오토메이션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로직에 대한 것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에듀케이션 번드로 해가지고 나와있죠. 5 어메이징 앱스 1 파워풀 컬렉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아주 쉽게 또 싸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플러그인 사운드를 잠깐 보면은 어떠한 사운드가 있고 뭐가 있는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뭐 악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샘플러가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퀵 샘플러 아까 잠깐 설명해드린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토 샘플러, 드럼 센스, 드러머 이런 거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제 알케미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의 신디사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 FM 센스, 그래눌라 센스, 모듈러 센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또 알케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여러 가지 스트링 사운드, 혼 사운드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ES2라고 이제 전설적인 로직의 대표적인 신디사이저인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레트로 센스,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DX7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그라든지 이런 유명한 신디사이저들이 이 안에 하나로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요. 빈티지 키스 해가지고 빈티지 B3 올간 그리고 빈티지 팬더로즈 시리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빈티지 클라비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빈티지 멜러트론 이런 것도 있으면서 다양한 그런 소리를 또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스컵처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메테리얼리 베이스드된 뭐 글라스라든지 유리라든지 쇠 아니면 뭐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재료를 이용한 스컵처라는 신디사이저도 저희가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FX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뭐 크로마버브, 빈티지 EQ 컬렉션 해가지고 API 스타일의 이퀄라이저, 튜브 스타일, 풀텍 시리즈의 EQ 그리고 니브의 EQ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FX, 컴프레서, 다양한 컴프레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색깔 여러 가지가 보이죠. 패드 FX, 스페이스 디자이너, EQ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로직 7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로직 7하고 8이 나왔을 때 그걸 구입했을 때 제가 그걸 구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페이스 디자이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컨벌루션 리버브라는 거는 워낙 획기적인 거였기 때문에 저 쓰면서 이런 소리가 있다냐 하면서 감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상히 저도 안 쓰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워낙 좋은 게 많이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스페이스 디자이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링거시프터, 앰프 디자이너, 기타 앰프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기타 페달보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 앰프 디자이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신디사이저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빈티지 센스, 모델 센스, 3집트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다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소스를 이렇게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리소스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저랑 또 이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런 걸 보시면서 같이 이런 것 좀 따라가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게 바로 이제 로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그림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직 상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직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려면 필요한 게 아무래도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맥이어야 되거든요. 이건 PC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를 해킹을 해서 해킹토시라고 했는데 뭐 저희가 그걸로 하기엔 차라리 전 그 돈보다는 그냥 그 돈 가지고 줌고 맥을 하나 사라고 전 얘기를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지금처럼 제가 지금 말할 때 이 목소리가 컴퓨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들으시죠. 요게 바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자 반대 기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클릭하시고 제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는 오디오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에 있는 음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서 변환을 시켜서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들리는 거가 될 겁니다.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한 대가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한데 모니터 스피커는 이제 우리가 듣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헤드폰도 필요합니다. 헤드폰은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자세히 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밤에 작업할 때도 이게 굉장히 또 유용하겠죠. 다섯 번째로 마이크가 필요한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신다거나 노래를 부르시고 녹음하시거나 랩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악기 소리를 받으실 때 필요한 게 또 이 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미디 키보드가 또 필요합니다. 미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 여기서 말하는 키보드는 실제 타이핑되는 키보드인데 로직을 좀 쉽게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숫자가 들어있는 키보드가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랩탑 스타일의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맥 미니 스타일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맥이라든지 아니면 맥프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건 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다양하게 있는데 가격대별로 천차 면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한 2, 30만 원대면 구입하실 수가 있고 중간 가격대 이것도 중간 가격대가 되겠죠. 한 제가 알기란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200만 원 후반대 초반이나 그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양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음질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도 마이크 음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도 여기는 거 다 써봤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장비는 아무래도 좀 가격이 있어야지 좀 좋은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는 이런 걸 쓰시다가 뭐 나중에 이걸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마이크 단자가 보이시죠? 마이크 단자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가 입력이 되고 뒤에 있는 이런 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간다. 요게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로는 AD 컨버터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로 바뀌는 거죠. 요게 바로 기본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인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디지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DA 컨버터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신호 다시 말해서 0과 1의 비트만 있는 뭐 0과 1 뭐 소리가 없거나 뭐 1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0과 1의 신호를 아날로그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음성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해 주는 거 역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이거든요. 인터페이스라는 건 일종의 어떤 번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빨간색 저 포커스라이트라는 거가 아래에 있는 아폴로 X6라는 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비유하자면요. 일종의 번역기입니다. 번역기인데 통역사를 저희가 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1학년 뭐 영어를 전공한 통역사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통역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경력 20년 된 전문 통역사 어 근데 두 분 다 통역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이제 더 실력 있는 경험이 있냐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은 통역사의 차이인데 뭐 이 비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 제품이 되냐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컨버터가 있냐가 바로 이 좋은 인터페이스와 이런 저렴한 인터페이스가 비교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이크 프리앰프 기본적으로 마이크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고 이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증폭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이걸 녹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프리앰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드폰 큐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도 지금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서 헤드폰으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들을 때 들어야지 우리가 정말 녹음이 잘 되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헤드폰 큐에 대한 거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미디 인터페이스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기는 미디 인터페이스의 기능은 없지만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미디 인터페이스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메인 아웃 메인 아웃은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듣는 소리 서브 아웃 같은 경우는 다양한 큐라든지 별도의 클릭 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서브 아웃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주요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냐를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연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의 개수 이게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 인 아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잠깐 인프 차트를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보컬과 피아노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악기가 많이 사용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건 아무래도 보컬, 기타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개의 입력만 있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제가 충분하고요. 드럼을 녹음한다. 그 경우에는 최소 18개 정도 필요하거나 드럼이 아닌 어떤 밴드를 녹음할 때도 상당히 많은 이런 인프 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악기에 따라서 아니면 제가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인풋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제 학생 중에서는 이제 아까 보셨던 빨간색 포커스 라이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고 거기 이제 마이크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 음성 신호가 두 개 다시 말해서 마이크 두 대밖에 못 씁니다. 마이크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드럼 멀티 녹음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이건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필요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포커스 라이트를 잠깐 보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아까 말씀드린 인풋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개만 되는데 드럼이 입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쓸 때 왼쪽에다가는 뭐 뭐랄까요. 마이크, 이쪽에는 기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아니면 이제 마이크 1, 마이크 2에서 두 명이 동시에 노래를 부를 때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조절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모니터 볼륨, 메인 볼륨과 헤드폰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헤드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다이렉트 모니터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소리가 그냥 바로 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가능합니다. 라인 인풋과 인스트루먼트 입력이 있는데 인스트루먼트는 말 그대로 악기가 들어갈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큰 원 안에 조그만 원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스트, 인스트루먼트 영어로 인스트루먼트니까 이건 악기가 되겠죠. 그래서 악기 입력을 여기서 받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음성 신호와 다르게 악기 신호는 출력이 굉장히 셉니다. 세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큰 악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반드시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제껴놓고 쓰셔야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타랑 베이스 같은 거 녹음할 때 라인에 쓰시면은 여기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중고로 나온 이제 이런 포커스 라이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뭐 마이크 프리앰프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실수라는 경우거든요. 이제 이걸 인스트에다 놓고 라인에다 연결해 놓고 기타를 뭐 1시간 정도 녹음했다거나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걸 구입 중고로 구매하실 때 뭐 마이크 프리앰프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되겠죠.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새 거 사시는 게 낫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뭐 이제 이런 안전 라기도 걸려있는 게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USB를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USB 2.0을 주로 많이 쓰는데 2.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랙이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요거처럼 이렇게 두 개의 아웃이 인풋이 있는 경우는 뭐 1.1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별 차이가 없거든요. 2.0을 쓰나 1.1을 쓰나 뭐 전송률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돈을 아끼기 위해서 1.1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라인 아웃풋. 기본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서 이 신호가 여러분의 스피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른 인터페이스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폴로 사의 유니버셜 오디오 사의 아폴로 X6라는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풋이 보입니다. 보이시다시피 뒤쪽에 두 개의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고 여기는 라인 인풋이 6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아웃 두 개와 6개의 또 다른 아웃풋이 보이죠. 그래서 총 8개의 아웃풋을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얼트 아웃이나 서라운드 아웃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서라운드 아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7.1 채널까지 연결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옵티컬 아웃, ADS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아웃도 가능하고 이건 연결 단자가 썬더볼트라는 거 보이죠. 이게 라이트닝 마크가 보이는데 썬더볼트 3 스타일 USB-C 타입이 아닙니다. 여기 좀 다르거든요. 이런 타입으로 연결된 게 또 보입니다. 전면부에는 헤드폰이 두 개까지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앞쪽을 보니까 하이즈에 가지고 두 개의 악기도 연결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악기도 두 개, 헤드폰도 두 개, 마이크도 두 개, 라인 인풋은 여섯 개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하게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입니다. 확실히 좀 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혹시 오라도 이걸 좀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가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투사의 M2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버터가 너무 좋고요. 보시다시피 미디 도 보이고요. 스위치도 보이고 이것도 USB-C 타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할게요. 요즘 맥에 쉽겠죠. 그리고 악기 연결 개별로 이제 팬텀 파워가 있고 또 모니터도 되고요. 이런 예쁜 LED가 되는 것도 보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이런 저렴한 제품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항상 모니터 스피커를 구입하실 때는 쌍으로, 페어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하나를 구매하고 또 두 개를 구입하셔서 배송이 뭐 배송비가 두 배로 든 경우가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두 개 이걸 개수로 파는지 아니면 이제 이거를 쌍으로 파는지 반대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개수로 파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레오 입력을 보다는 5.1 같은 서라운드 스타일의 입력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헤드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 MDR 7506. 저도 지금 이걸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업은 전부 다 MDR 7506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슈어의 SRH840. 이것도 굉장히 평탄하고 특히 녹음할 때 상당히 좋은 그런 음질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다양한 마이크가 보일 겁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또 마이크로폰이 필요한데 왼쪽에 있는 거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슈어의 SM58, 슈어의 KSM32. 제가 저거는 전화하게 한번 제가 보여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만사의 TLM103이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던 이 목소리의 마이크가 지금 저 TLM103이라는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미디 키보드. 지금 제가 좀 작은 것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썼던 거 이런 걸 위주로 보여드리거든요. 물론 저도 노드나 이런 키보드도 있긴 있지만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Oxygen 8이라는 그런 미디 키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좀 작은 사이즈. 가방에 넣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번호키가 있는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또 이게 좀 쓰기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번호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호키가 반드시 붙어있는 키보드가 좀 필요하실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간단하게 또 장비들과는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또 저희가 한번 지난 학교에서 복습을 좀 해보면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 장비만 딱 사놓고 아 됐어. 나 이제 이 부분 연결해서 소리가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항상 어떤 문제에 빠지느냐 하면 케이블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케이블 연결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보시는다시피 이러한 케이블이 많이 필요합니다.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는 TRS2XLR 메일 이렇게 된 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스피커용인데 스피커는 대부분 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스타일을 나가는 게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대부분의 아웃풋은 전부 다 이런 TRS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TRS 아웃풋을 출력을 이 XLR 메일로 되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두 개의 케이블이 아닙니다. 쭉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피커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연결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겠죠. 스피커가 두 개니까 이 케이블 두 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XLR 메일과 XLR 피 메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마이크 케이블 캐논 케이블이라고 말하고요. 캐논 잭이라고도 말하죠. 그게 바로 이제 마이크인데 이 캐논 잭이라는 말은 캐논은 회사 이름입니다.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XLR 시리즈 그게 바로 XLR이 되어버렸는데 이 XLR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X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X 시리즈 캐논에서 나온 X 시리즈라는 마이크 잭의 L 래치라는 게 있습니다. 래치는 걸쇠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홈이 패인 게 보이잖아요. 이게 걸쇠입니다. 이 걸쇠가 있고 그리고 R은 러버라고 해서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지금 이 사이에 이유는 없는데 이제 보통 이 반대쪽에는 이 퓨메일 사이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고무가 이렇게 있어서 고무 패킹이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X 시리즈 래치 러버에서 이걸 XLR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래프트 라이트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가끔은 이게 이게 세 핀이니까 래프트 라이트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기타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기타 잭 신디사이저를 연결해서 신디사이저 잭인데 대부분 이걸 인스트루먼트 커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넥터는 역시도 TS 케이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두 개가 아니라 하나짜리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검은색 하나만 있는 그게 바로 TS 케이블인데 이런 TS 케이블도 두 개 정도 여유 있게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마이크는 뭐 컨텐서 타입이든 다이내믹 타입이든 여러분들이 쓰시기 좋은 게 있으면 좋고요. 헤드폰, 모니터 스피커가 반드시 있어야죠. 저희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포커스 라이트를 아무래도 많이 구입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결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전면부와 후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먼저 USB 아웃은 바로 이 맥이나 PC에 연결해야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로직을 쓰기 때문에 맥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맥이 연결되기 위해서 USB 케이블과 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있어야겠죠. 요즘은 뭐 C타입이 많기 때문에 USB 저격해서 C로 나가는 거 아니면 이 변환잭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는 마이크 XLR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XLR2XLR 흔히 말하는 캐논잭을 이용을 해서 여기 연결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TS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여기 사이에 연결하게 되면 기타와 마이크 연결되겠죠. 물론 기타가 아니라 신디사이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LR의 출력은 어디로 가냐면 이것은 TRS2XLR 케이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스피커에 연결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기본적인 어떤 이 환경이 셋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헤드폰 잭을 이용을 해서 헤드폰에 연결하게 되면 완벽한 어떤 하나의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지금 다 연결이 됐죠. 케이란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런 락이라든지 이런 걸 거실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기본적인 연결 방법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플러금들이 있는데 이건 프리도 있고 페이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플러그인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티브 인스트러먼트 제품을 얼티메이트 3D를 가지고 있고요. 웨이브스도 지금 머큐리가 있고 유니버셜 오디오도 얼티메이트 3D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운드에 대한 접근 내 소스를 어떻게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마련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잠시 좀 어떻게 저희가 좀 구입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무료 제품 같은 건 다운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로직에서 제공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다른 회사에서 로직이나 이런 다양한 DAW를 사용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적인 칼라와 그리고 또 아날로그 제품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날로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플러그인만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그런 사운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플러그인들의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덕트를 잠깐 보면요. 여기 웨이브스는 waves.com 이런데를 들어가서 프로덕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드를 좀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버클리를 들어갔을 때 버클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면 전공에 따른 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웨이브스 버클리라는 어떤 그런 번들이 있는데 거기에 6가지 정도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입하고 나니까는 이 골드 번드를 구입했을 때 가격이 약 한 100달러가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이 골드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뭐 가격은 지금 179달러 정도로 나와 있죠. 총 여기서는 40개의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은 저희가 믹싱을 하거나 어떤 마스터링 할 때도 필요한 것들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특히 이 르네상스 시리즈라고 하는 르네상스 컴프레서와 REQ 그리고 R-버브 이런 것들 R-버브가 어디 있나요? 네 R-버브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나요? R-버브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R-버브 여기 보이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많이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 S1 이미저라든지 특히 V-시리즈 컴프레서 V-시리즈는 이제 유명한 니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 1073, 1084, 1081 그리고 그 다양한 컴프레서들을 이제 모델링을 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소닉 인낸서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이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인 튠을 잡을 수 있는 웨이브 스튼 라이트 버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플러그인들의 모음이거든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뭐 다이아몬드나 호라이즌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멀큐리가 제일 비싸긴 한데 이게 원래는 8,000불 정도 했었고 예전에 저희를 담당했던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구입했을 때 기억이 난데 뭐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올라가셨다 보면 여기까지 가는 게 뭐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전 한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머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호라이즌 3단을 가지고 있고 골드도 이렇게 3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도 이제 다양한 믹스를 하고 뭐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씩 플러그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뭐 번들 가격이 워낙 싸서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실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웨이브스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이티브 인스트러먼트라는 회사인데 여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어... 저는 여기 저도 이제 여기는 제품을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 이 중에서 얼티메이트 컴플릿 어... 컬렉터스 에디션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컴플릿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무료 플러그인을 지금 다 제공하는 겁니다. 대략 어... 스튜디오 퀄리티 사운드를 가진 그런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러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 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도 쓰실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그런 제품 무료로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컴플릿 시리즈 중에서 이... 어... 어딨나요? 번들 네... 셀렉트라는 버튼이 저희가 인스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번들인데 어... 이거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곡을 쓰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운드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런 기본적인 이 딥매터 아니면 트루스쿨 같은 이런 익스펜션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드럼 샘플이나 뭐 신스 룹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피아노 사운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특히 메시브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어... 이... 웨이브 테이블 신데사이저도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환경이 또 조정이 됩니다. 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유니버셜 오디오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구입하시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게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제가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은 제가 느끼기에 UAD 제품의 가장 강점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적인 그런 무채색의 느낌이 없고 아날로그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유의 색채감이 워낙 좋아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사고 또 구입을 할 거를 쓰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는 이... 유니버셜 오디오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보시면요. 어... 플러그인드를 들어가셔서 이 안에 어... 이게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UAD 전용 유니버셜 오디오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UAD DSP 엑셀레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플러그인들을 구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외장 장치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어... 이게 모든 플러그인들이 여기 있는 CPU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있는 시스템 리소스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컴퓨터 리소스를 전혀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쓸 수가 있고 아날로그적인 효과 그리고 모든 디지털 오디오는 레이텐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레이텐시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버셜 오디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적인 사운드와 제로 레이텐시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쓰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동시에 아날로그적인 셀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UAD가 참 이게 아날로그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렉시콘 480L이라는 리버브와 맨니 복스박스라는 채널 스트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니 프리에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고 또 좋게 녹음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설마 이게 이 가상 악기가 실제 소리를 따라가겠냐라는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저도 이제 맨니 복스박스를 써보고 또 이제 이걸 아날로그로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써보니까 쓰면서 이 자체적으로 생기는 고유의 특유의 색채감과 노이즈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을 하나둘씩 더 구입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 플러그인은 아무래도 이 렉시콘 480이라는 건데 제가 스무살 초반때 이제 이 녹음실을 들어가서 썼을 때 이 480이라는 거는 정말 예술이다. 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운드가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거의 재생이 되고 여기에 있던 특유의 어떤 그런 에러 아니면 이제 그런 버그 같은 경우도 그대로 표현하고 그걸 이제 수정한 그런 버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아날로그 노이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런 느낌들을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흉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런 사운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또 또 굉장히 추천합니다. 물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를 쓸 때 대략 이제 CPU를 거의 한 70%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CPU 다시 말해서 이 DSP라는 걸 쓰기 때문에 좀 여유있는 DSP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480이라든지 맨니 복스박스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뭐 캐피톨 챔버 이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구입하는 방법인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는 이걸 구입을 하고 이 DSP를 안 사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가끔 봤어요. 그만큼 이제 이 DSP 엑셀레이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UAD 제품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은 기본적으로 한 개에서부터 여섯 개까지 DSP가 장착이 돼 있고 이 엑셀레이터라는 건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의 칩이 있는데 여기 있는 8개의 칩이 있고 뭐 이런 것도 4개짜리, 8개짜리 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DSP 칩을 이용을 해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DSP를 활용한 이런 플러그인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서 좀 꼭 필요한 그런 플러그인들을 제가 계속 수업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자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웨이브스 거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UAD 제품들 그리고 뭐 유니버셜 오디오 네이티브 인스트러먼트죠. 네이티브 인스트러먼트 같은 이런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들을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또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또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음악생활을 하시면서 아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저희가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학기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로직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음악을 만드는 것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곡을 한 곡 정도 최대 많으면 두 곡 정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이번 학기에 큰 틀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작곡도 좋고 기존 곡을 편곡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과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한 건 저희 1주차 지금 오늘 이번 주 1주차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좀 방송을 하게 됐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주로 제가 이론 위주로 많이 좀 수업을 하고 실습은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그때는 많은 실습을 좀 더 해보던 시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광신대학교 대학원 음악대학원 로직 수업 1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